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 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육이 사랑에 나왔습니다 다육이 사랑은 2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구요 5만원 이상 부터는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다육이 사랑은 인천 대공원 풍원 쪽에 다육이 밀집 지역 중간 지점 쯤에 있습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은 직접 오시면 엄청 착한 가격에 여러분들 또 만나볼 수 있구요 오늘도 저러미 아이소 부터 또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엄청 세일을 많이 해주고 계시니깐요 여러분들 가까이 계신 분들은 득겜 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요 엄청 다글다글 하구요 사이즈도 엄청 더 크고 좋습니다 아웃포트에 만원에 지리는데요 이 아이들도 다 택배가 가능합니다 예 여기 있는 아이는 익스펙트리아 철화라는 아이구요 이 아이도 무조건 아웃포트에 만원에 갑니다 아웃포트 아무거나 골라서요 아웃포트를 고르시면 만원에 보내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익스펙트리아 철화입니다 보랏빛으로 이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구요 이 아이는 시크릿입니다 시크릿은 약간의 솜털이 보송보송 올라와 있는 아주 매력있는 아이구요 시크릿도 물이 들면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구요 사이즈도 좋구요 괜찮습니다 여기는 또 네티지아가 있습니다 네티지아도 빨갛게 물이 들어있구요 이렇게 생겼구요 아웃포트에 만원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홍옥처럼 생겼는데요 정확하게는 제가 홍옥인것 같습니다 홍옥 이 아이는 추맹이죠 추맹 추맹도 있구요 올리비아도 보입니다 올리비아도 있고 여기도 라울도 있고 미니엄자도 있고 아무거나 골라서 아웃포트를 고르시면 됩니다 여기 추맹도 아주 수영이 멋지게 되어있구요 또 여기 정래도 있는것 같습니다 정랍니다 이 아이가 정랴구요 티피 같기도 한데 정랴 것 같습니다 여기 또 항월한 연꽃도 있습니다 항월한 연꽃도 있고 여러 아이들이 섞여 있습니다 여기는 올리비아입니다 올리비아가 엄청 큼직하고 사이즈가 좋습니다 요런 아이들이 다 아웃포트에 만원에 갑니다 여기도 네티지아가 있구요 여기는 그라노비아가 있습니다 그라노비아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동글동글한 노제트를 만드는 아이구요 여름동안에는 이렇게 잠을 자는 아이입니다 요아이들 네티지아도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아웃포트를 고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부터는 2,000원입니다 2,000원 부용이 있구요 우주목도 있습니다 요아이는 바나나 미인도 있구요 우주목도 이렇게 큼직하고 좋습니다 빨간포트입니다 요아이도 바나나 미인도 이쁘구요 덴트라잼도 2,000원입니다 덴트라잼 합시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미니염자도 2,000원이구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미니염자도 2,000원입니다 미니염자는 3,000원짜리도 있으니깐요 2,000원짜리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요아이는 하재구요 하재도 큼직하고 좋습니다 2,000원이구요 여기도 블랙탑인가요 블랙탑 바이솔 2,000원이구요 송혁국 조금 있습니다 송혁국도 있구요 2,000원씩입니다 여기서부터는 3,000원입니다 로우가 있습니다 로우가 아주 물이 너무너무 이쁘게 빨갛게 들어있는 로우입니다 사이즈도 좋구요 로우는 3,000원입니다 이렇게 생겼구요 입장 통통하고 너무너무 이쁘죠 여기도 방울 봉랑이가 있습니다 방울 봉랑이가 큼직한 사이즈구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3,000원입니다 물도 이쁘게 들어가고 있는게 너무너무 이쁘죠 옆에 있는 아이는 스노우 반입니다 군생으로 되어있는 스노우 반이가 3,000원입니다 사이즈도 괜찮구요 머리수도 많이 이렇게 붙어있는 스노우 반입니다 사이즈 괜찮죠 요런 아이 다른 데서는요 몇천원씩 하더라구요 3,000원에 갑니다 여기있는 아이는 베이비 핑거입니다 베이비 핑거 아기 손톱 손가락처럼 생겼다 그래서 베이비 핑거입니다 사이즈 괜찮구요 3,000원입니다 묵어서 색감도 이쁘게 나왔습니다 묵어야지 나오는 색감입니다 웅동자 금 웅동자 금 웅동자 금 웅동자 금 웅동자 금 웅동자 금 가격 3,000원이구요 이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또 홍포도가 있습니다 홍포도가 다글다글 자구들이 많이 나와있는 이렇게 자구 많이 나와있죠 홍포도가 3,000원입니다 가격대비 좋습니다 빨간 포트가 아니라 까만 포트입니다 여기 있는 올리비아도요 3,000원입니다 올리비아는 금이 잘 나오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금기가 있습니다 올리비아 3,000원이구요 사이즈 좋습니다 큼직하고 좋습니다 올리비아 분생으로 되어있는 올리비아입니다 3,000원이구요 여기 있는 오팔리나는 또 큼직한 사이즈인데요 통통하고 너무너무 이쁘죠 오팔리나도 3,000원입니다 요런 아이도 합식해서 기르면 너무 이쁠것 같습니다 사이즈 엄청 좋구요 색감이 이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오팔리나는 꼭 하나쯤은 길러 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움을 주는 아이입니다 요아이는 릴리패드입니다 릴리패드 머리수도 많이 이렇게 붙어있는 군생으로 되어있는 릴리패드입니다 입장이 꽃처럼 생겼죠 연두빛꽃입니다 릴리패드 4,000원입니다 요아이는 삼페인입니다 삼페인이 오리지널 삼페인이구요 삼페인의 특징은 입장안에 선을 선명하게 그리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3,000원 이구요 가격대비 좋습니다 요아이도 파랑새인데요 파랑새가 빨강새로 바뀌는 아인데 지금 무겁습니다 요아이는 발뒤입니다 발뒤 3,000원 이구요 꼼직합니다 발뒤 색감도 이쁘게 올라오고 있는 너무너무 이쁜 아이구요 3,000원 가격대비 좋습니다 여기는 또 네티지아가 있습니다 3,000원 이구요 네티지아도 너무 색감 이쁘죠 여기는 백봉이 있습니다 백봉 3,000원짜리 백봉이 있습니다 몇개 개수는 수량은 몇개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 네티지아 색감 너무 이쁘구요 샴페인이 또 있습니다 샴페인 많이 있구요 여기도 네티지아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색감 이쁘죠 요런 아이 합식해서 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갛게 물이 들어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여기는 또 까라솔이 색감이 정말 한상입니다 이렇게 까라솔이 이쁜색을 띄고 있는 까라솔이 있구요 꽂이기를 해 놓으면 아주 풍성한 자구들이 많이 올라오죠 까라솔이 있고 미니엄자 있고 거미줄 바위솔 많이 있구요 2,000원씩 입니다 거미줄 바위솔이랑 요 바위솔은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바위솔들이 있습니다 2,000원씩 이구요 요아이는 천대전송입니다 천대전송 천대전송 이 꽂이가 너무너무 잘 되죠 천대전송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적기성이 있습니다 적기성이 있죠 이 아이는 적기성이구요 앞에 있는 아이는 화재입니다 화재랑 적기성이랑 지금 불난 듯이 빨갛게 물이 들어있습니다 너무너무 이쁘구요 네 화재랑 적기성이 있습니다 예 여기 뒤에 빨간 아이는 넥스입니다 넥스 너무 이쁘죠 넥스가 있고요 다 3,000원씩 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올리비아가 이렇게 또 올리비아는 금기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원종 프리티가 풍성한 사이즈가 있습니다 원종 프리티입니다 물이 이쁘게 들어가 있는 원종 프리티입니다 네 가격은 3,000원씩 입니다 네 까라솔 색감이 부족 까라솔이 풍성한 까라솔이 있구요 네 색감이 너무너무 이쁘습니다 3,000원 이구요 네 꼬집게 해놓으면 풍성한 까라솔이 됩니다 네 큐빅 프러스티가요 색감이 너무너무 이쁘 보랏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큐빅 프러스티가 있습니다 네 요런 아이도 한번 키워보시구요 네 이렇게 사이즈도 괜찮고 좋습니다 예 이쁜 보랏빛으로 물이 이쁘게 들었죠 예 여기는 또 온슬로우가 있습니다 온슬로우가 있습니다 3,000원이구요 예 요런 온슬로우는 다른 데서는 엄청 가격을 높게 하죠 여기는 3,000원에 갑니다 예 요런 온슬로우는 기아입니다 예 기아나이입니다 요아이는 없으신 분들은 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여기는 또 핑크딥스가 있습니다 예 핑크딥스도 3,000원입니다 예 이쁘죠 예 핑크딥스도 물들면 너무너무 이쁜 아이가 됩니다 여기는 네티지아가 있습니다 네티지아 여기는 크리스탈 로즈가 있습니다 크리스탈 로즈 철화가 풀려는 것 같습니다 머릿수가 엄청 많습니다 네 크리스탈 로즈 철화가 풀려서요 머릿수가 엄청 많습니다 예 크리스탈 로즈 철화 3,000원이구요 네 큐빅프로스티도 3,000원이구요 예 이렇게 물이 이쁩니다 너무 이쁘죠 당인이 또 색감을 너무너무 이쁜 색감을 띄고 있는 당인이 있습니다 예 3,000원입니다 이렇게 당인이 물을 이쁘게 드렸습니다 예 당인 3,000원이구요 요 아이는 을료심이라고 합니다 을료심 예 사이즈 좋은데요 좋은데요 3,000원입니다 예 이렇게 사이즈가 좋습니다 을료심입니다 네 코끝이 빨갛게 물이 들고 너무너무 이쁘죠 예 을료심 3,000원이구요 여기는 미니 염자가 지금 노랗게 물이 들었구요 여기는 어 신동인가요 신동이 있습니다 신동 3,000원이구요 예 홍미인이 있습니다 홍미인이 홍미인도 3,000원입니다 예 홍미인이 3,000원이구요 예 여기 백봉국이 있습니다 백봉국 예 백봉국 핑크색 꽃이 이쁘게 피었구요 예 백봉국도 한 두세포트만 합시게 놔도요 아주 이쁠것 같습니다 백봉국 예 늘어지면서 아주 매력있는 수영을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예 백봉국 농분에 심어서요 늘어뜨리고 길러도 될것 같습니다 너무 이쁜 백봉국입니다 예 예 3,000원이구요 여기 또 어 방울 봉랑이가 또 있네요 방울 봉랑이 예 신동도 있구요 소인제도 있습니다 소인제 예 3,000원입니다 소인제입니다 예 원종 프리티가 있구요 원종 프리티 예 색감 너무 이쁘죠 예 예 큼직하구요 사이즈 엄청 좋습니다 여기도 공랑이가 또 있구요 옆에는 소송록입니다 소송록이 또 요아이도 엄청 매력있는 아이더라구요 예 입장을 동글동글하게 솔방울처럼 예 오래 묵을수록 솔방울이 되는 아주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예 소송록입니다 가격 3,000원씩입니다 예 사이즈도 좋고 사이즈 괜찮죠 예 여기도 원종 프리티 있구요 미니염자도 있고 여기는 또 루비틴트가 있습니다 루비틴트 3,000원입니다 예 루비틴트입니다 이렇게 코끝이 빨간 루비틴트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매력있는 아이저 네 여기는 염자금이 있습니다 염자금 3,000원이구요 예 염자금이 물들면요 아주 이쁘더라구요 예 여기도 염자 소인재가 있습니다 소인재 소인재 소인재가 또 있습니다 풍성하죠 예 밥이 많습니다 8,000대 철화도 있네요 8,000대 철화 예 8,000대 철화도 꼭 길러 보시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은 아이 중에 하나죠 예 8,000대 철화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미인입니다 이미인입니다 이미인입니다 이미인은 2,000원이라고 합니다 예 요렇게 생긴 아이가 2,000원입니다 네 가격대비 좋습니다 예 요아이는 핑클로즈입니다 핑클로즈 5,000원이구요 예 고수티랑도 닮았구요 예 프리티랑도 닮은 것 같습니다 예 교배종인 것 같습니다 핑클로즈 가격은 5,000원이구요 예 색감도 이쁘게 들어와 있구요 예 괜찮죠 사이즈 괜찮고 가격대비 좋습니다 예 요아이는 네티지아 철화입니다 네티지아 철화 가격은 5,000원이구요 예 색이 이쁘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예 네티지아 철화도 꼭 하나쯤은 예 길러보시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은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아주 짜글다글하게 묵으면 너무너무 이쁜 아이가 됩니다 네 요아이는 미니 염자입니다 꽃처럼 이쁜 미니 염자입니다 예 이렇게 큼직하고 좋은데요 가격은 3,000원입니다 색감 너무너무 이쁘죠 요아이는 하이트라인이라는 아이입니다 하이트라인 가격은 3,000원이구요 예 너무 이쁘죠 하이트라인 백분도 뽀얗게 올리는 아이입니다 요아이는 티피 같기도 하구요 예 티피입니다 티피 3,000원입니다 요기 있는 또 룬데리는요 7,000원입니다 네 사이즈가 엄청 좋구요 네 꽃대가 지금 꽃이 금방 필것처럼 네 꽃대를 쑥 올렸습니다 예 약간 꽃이 삐그미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꽃이 금방 필것 같습니다 룬데리 7,000원이구요 네 눈데리 꽃 너무 이쁜거 아시죠 예 빨간포트 큰 빨간포트입니다 큰 사이즈 요아이는 또 밴바디스입니다 예 밴바디스 가요 이렇게 머릿수가 많고 엄청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렇게 밴바디스가 문값이 좀 거해졌죠 예 요아이 지금 4,000원에 갑니다 여기는 또 피치스 앤 크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묵어서요 얼굴 얼굴이 엄청 이렇게 짧아졌구요 예 짱짱하고 단단하게 색감도 이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예 피치스 앤 크림이구요 요아이는 덴트라 잼입니다 예 덴트라 잼은 5,000원입니다 예 예 스푼 아이디어 좋죠 스푼 예 요아이 덴트라 잼 색감 너무 이쁘죠 예 가격은 5,000원 이구요 괜찮습니다 예 여기 있는 또 매직잼 골드는 만원입니다 예 매직잼 골드 너무 이쁘죠 요런 아이 한 두 포트만 해도요 합식해 놔도요 예 풍성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매직잼 골드입니다 여기는 어 멀로 군생이 5,000원입니다 예 오렌지 멀로 군생입니다 머리수가 이렇게 쌍두 있는 아이도 있구요 예 거의 쌍두로 되어 있습니다 예 쌍두 삼두 이렇습니다 여기는 또 레몬 앤 라임 철화가 있습니다 엄청 큼직하구요 레몬 앤 라임은 입장이 아주 통통한게 매력이죠 예 여기는 쌩얼이 이렇게 세개가 나란히 있구요 뒤에는 철화가 있고 예 엄청 큼직하고 좋습니다 레몬 앤 라임 철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예 여기는 네티지아 네티지아 네티지아가 풍성하고 가격은 만원입니다 예 색이 이쁘게 들어 있구요 큼직하고 좋습니다 네티지아 10,000원입니다 예 사이즈 좋죠 요렇게 색이 너무 이쁘죠 색감이 여기 있는 아이는 을려심입니다 예 코끝이 빨갛게 물이 이쁘게 들어가는 을려심이구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예 사이즈 좋습니다 예 하나가 있습니다 예 여기는 또 실루엣이 분색감을 내는 실루엣이 있습니다 예 가격은 7,000원입니다 예 여기는 에케문스톤이 또 이렇게 있구요 네 얼굴수가 지금 3두 3두 4두 이렇게 있습니다 에케문스톤입니다 요아이는 요아이도 3두 입니다 에케문스톤 7,000원입니다 여기는 프릴이 이렇게 색감 너무너무 이쁜 프릴이 있습니다 가격은 5,000원씩 이구요 예 너무너무 이쁘죠 색감 여기는 또 호빗당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호빗당인 예 당나귀 귀처럼 생긴 호빗당인입니다 빨갛게 물이 들어 있구요 속에서 자구들이 아주 잘 나오는 아이입니다 여기는 또 음 하늘 미인철화입니다 하늘 미인철화 약간 금기도 있어 보입니다 하늘 미인철화입니다 이렇게 생긴 가격은 15,000원입니다 품직하구요 좋습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하늘 미인철화입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창 아이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아주 이쁜 아이들 세일을 많이 해 주시구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คью weit prere Wear 하나 티 tongues 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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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 표 팩트 싱 팩트 팩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